잘 지냈어요 모두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우리 본질 표정 따라야 돼 본질 표정 잠깐만 우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먹어야지 먹어야 돼 뒤에 봐 뒤에 봐 문준이 뒤에 봐 저 사람 뒤에 아니어서 너무 다르잖아 올여름 남념 특집이 이거 아니야? 이거 남념 특집이네 야 전주야 전주 전주야 전주 뭐했어? 목 돌아가는데? 시야에 떨어지는 게 너무 웃겨 에이 저는 3분 붙인단 말이야 이걸로 3불로 자기 좀 다 호화할 거야 주아 형도 착한 게 야 설마 뒤에 사람들 괴롭힐까 하다가 지금 결국 참은 거야 와 와 와 와 연체동물이야? 대박이다 저 형도 화내 어떻게 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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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배 안 아파? 야 엉덩이 섹시하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아 아프겠다 아파요 또 해? 아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래도 잘한다 배 보이니까 이거 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 자전거 한 범 본체 아버지 아들어 정답을 알려줘 오 오 똑똑해 하긴 하네 쟤 또 지라군이야 빨리 다 주워 해야지 우리 오 오 잘하는데 왜? 승관아 부담 가지지 말라고 어우 저 자주 색깔 해서 이쁘다 제자비인데? 아! 아! 괜찮니? 뒤를 이렇게 못 넣는다 진짜 뒤를 이렇게 못 넣어? 본체는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던지는 것 같지? 아! 준이 온다 와 아 문준이 아 뭐 안 해? 더 빨리 안 해? 더 빨리 하래 뿜뿜! 뿜뿜! 너 왜 너만 하면서 반대로 하고 있어 뿜뿜! 아! 옆에 봐야 돼 옆에 봐야 돼 옆에 봐야 돼 야 앞사람이 잘 떨어져야 돼 사실 왜 좋아하는 거야? 흠흐흠 으흫흠 흠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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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형 하지 말잖아 체력장이야 야 요가 하루 종일 날 따라 요가를 타고 욕할 수 있네 요가가 훨씬 낫지 정겸이 잘 해 그림 잘 없어 야 이러려고 샵 갔다 왔냐? 뭐야? 아니 저 문재가 제일 힘든 거 문재 왜 저러나 봐 반항을 할까? 문준이 쉬어도 돼 잠시 쉬어가도 태용아무 도머라네우 아 꽉 깼어야 됐네 야 옷도 다 접고 있어 아 즉각으로 아 쉰다 쉰다 왜 쇼판이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야? 앉는 게 어디야 얘들아 얘들아 아 예쁘다 예쁘다 때리는 거는 진짜 단골이구나 근데 저 형 아까도 이렇게 어? 부엉이야 뭐야 부엉이 뻐꾸 랩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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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다리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제발 앉아 있어 좀 더 하지마 아 내가 진짜 체력장 한번 해야겠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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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진짜 안 그래도 돼 오늘 우리 진짜 안 그래도 돼 우리가 고생 시킨 만큼 고생 시켰을게 아니 아니 야 아니야 괜찮아 본체가 제일 힘들어 그래 뭔 소리야 이거는 그 주님 저 저 파업해도 돼요? 랩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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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? 성격 다 나와 나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감기로 쓰기만 해봐 진짜 이거를 살려주신다는 피디님 머리 쓸지 너무 궁금하다 형 편집으로 잘 해주실 거야 진짜 얘들아 우리 못 진영 재밌는데 이야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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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몇 분 남았어? 몇 분 남았어? 15분 15분 자 할게 오케이 호시 형 진짜 형은 할 수 있어 오케이 아니 호시는 뭔가 내 대로 열로 서줬으면 좋겠네 나의 그림자가 아 진짜 힘들다 갑자기 에어로빅 초코멘토 앞으로 가야 돼요 이럴 거면 틱톡을 해 그냥 그림자로 서기 힘드네 우리 그림자한테 고마워야겠다 슈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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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억울이 맞네 슈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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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오줌 나올 거 같아요 슈윽 아 아 아아 슈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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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 해 뒤에 똑바로 아니 진짜 우리 보이나 봐 자리가 너무 없어요 여기 너무 좁아요 우리도 그림자가 보이니까 아 오늘은 김장을 한번 해볼까 아 아 아 뭐야 이거 진짜 김장 재료인데 우린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어 우리는 시늉만 하면 돼 슈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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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릎 꿇었잖아 김치 좋아 하는구나 아 살살 썼구나 슈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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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하 슈윽 슈윽 아멘 형 무릎 안 좋네 앉아서 자랑 안 될까 어 어우 진짜 꺼낼 잘못 꺼냈 거esehen magical 야 이거 비념수 형이 사과하고 끝내자 참 어우ikum 맛있는 냄새 난다 라면이나 김치 그거 있잖아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진짜 그냥 라면 끓이자 손을 안 댈 거 같아 호시님 아빠 다리 호시님 아빠 다리 해주세요 와 뜯었어 와 와 진짜 리얼로 김장을 하는데 저 형 진짜? 와 와 진짜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야 저 형은 진짜로 쟤 진짜 김장해? 여기 아무도 안 돼 대표님 아빠 다리 하고 해주시면 안 돼요? 근데 쟤 혼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해 형 아빠 다리 평상시에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 시간이 갈수록 본체 구경하게 되는데 계속 움직여 아 걷자리 냄새 나네 걷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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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잘 머무리인데? 김장 좀 해본 솜씨인데? 아 왜 안 해 왜 안 해 왜? 해야 돼야 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왜 더 안 해? 혹시 김치 싸대기? 김치 싸대기 야 호시님 그런 걸 다 안 해 아니야 진짜 예능인가? 진짜 강한 거야? 진짜 강한 거야? 정말 예능인가? 아니야 먹태에 이어 야 예능은 예능이야 한바탕 버릴 거린가? 야 원우의 표정 봐 원우야 너는 어떻게 해놔야 야 우리 김치 싸대기 하면 약간 여기도 나 어떻게 맞았어? 어? 먹고 싶다 아유 먹고 싶다 본체가 재미가 없네 본체 그럼 네가 먹어 음 음 음 음 음 음 야 맛있다 원우가 때려 오늘 우리 자자 진짜 형 라면 끓이자 라면 야 원우가 없잖아 눕자 그냥 눕는 거 어때? 아휴 와 누웠어 와 전원우 최고 와 나 전원우 와 진짜 대박 진짜 제발 힐링이 나와 아니야 한 번만 하는 거 할 수도 있어 일어나 야야야 저 발 안 뗐어 야 뭐냐 뭐하냐 야 저기서 홀드야 운규 형 발 안 뗐어 여기서 아 발 좀 치워 미안한데 아니 저기서 홀드야 발 좀 치워 아니 여기서 홀드라고 아니 왜 거기 누우는 거야 아니 나 여기 누워있는데 형이 왔잖아 아 발 냄새 어 잠시만 뭐야 아 왜 그래 아 냄새 아 웃기지마 원우야 발 내려 하하하하 일단 발 내리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악 아 아 안돼 자 누워있자 하하 아 근데 김치 진짜 맛있다 아 진짜? 진짜 맛있다 조금 현태 온다 김치 사기 한번 하지 하하하하 쇼월드 김치 사기 한번 가 민자들아 집중하자 예 집중하자 김민규 형 아 집중하자 아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 집중하자 멍 데리고 있어 야 뭐하는데 원우 보이지가 않아 얘 여기 따르면 돼 옆에서 야 원우 형 그래도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야 너무 좋아 진짜 다음 멤버 누구예요? 우지 형 우지 형은 진짜 우지 형은 진짜 눕자 진짜 멍 데리고 있어 나 근데 원우 형 바라보기만 해도 하품 나와 그래? 아니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아 진짜 아니 이게 왜 내가 이거 끝나고 가수하면 됐는데 왜 여기서 왜 하는 거야 가수의 운동장 아 마이크 맞았어 그래 뭐 운동 잘한다 니 그만해라 그래 너 운동 잘해 멋있다 그래 너 운동 잘한다 간다 다 안다 아니 불구함 간다 효원 박수 가수 input 안다 ilage 아 좋아 antique 누워 누워 이거다 이거다 어우 김치냄새 끝나고 우리 라면 끓아 먹자 김치 진짜 맛있어 야 그래도 그림자일 때보다는 훨씬 낫네 진짜 졸립다 근데 누워있으니까 그래? 야 야 진짜 뭐야 쓰레기 연습장 하지마 가만히 누워 몸 푼다 몸 푼다 왜 왜 몸 푼어 또 운동하려 한다 또 운동하려 한다 야 원래 갈수록 그림자 작아지는 거 알지 그림자 마지막에 없어 그림자 작아지는 거 알지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누웠다가 운동했다 누웠다가 운동했다 누웠다가 운동했다 어 정균이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? 아니 아니 마음에 들지 어 즐겁게 어깨 동무 어때요? 야 온유한테 들릴까?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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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형 우지 형한테 텔레파시 보내자 우지 형한테 텔레파시 보내자 우지 형한테 텔레파시 보내자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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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물 흘려놓고 딱 누워서 이제 누워야 해 라면 적어도 돼 라면 적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역시 우는 힘 와 세 번째면 한 젓가락 먹겠다 형 김치 잘했다 아니 김치 진짜 맛있다 이렇게 적어? 맛있겠는데? 와 와 와 오 무리다 역시 우지는 우지 안습하니? 안 건조하니? 뭐가 계속 자동으로 되네 물 많이 넣는데 야 이게 뭐야 와 이거 물약 하나 끓이는 건데 하나 아닌데? 하나 두 개? 하나 아닌데? 하나 아닌데? 하나 아닌데? 하나만 끓여서 나 혼자 먹어? 하나만 끓여서 나 혼자 먹어? 아니? 음.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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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제일 고통스럽긴 하겠다 혼자 먹는 거 왜 움직이지 말아 다들 내가 맨디 있었으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다고 야 부지런히 움직이래 부지런히 주인님께서 야 그림자도 월급 좀 야 부지런히 움직여 어? 이봐 잠깐 거기서 장난질이야 자 따라 앉아도 돼요 자 따라 앉아도 돼요 찌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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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right 아하 That's right That's right 원 투 아하 다 솔직히 말했기만 기타로서 흘려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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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주인님 화내줬사나 지금 주인님 잘 안 따라해가지고 주인님 잘 안 따라해가지고 주인님 안 따라하면 라면 안 끓이네 주인님이야? 우리가 뭐 그건 아닌데? 뭐야? 본체 본체 잠깐 하지마 하지마 그거 하지마 깨어날라 해 우리야 물 끓인 다음에 건조해서 뿌리려는 거 아니지? 건조하네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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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에스쿱스 걷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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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해당을 왜 뿌렸어? 나 그냥 앞에 뿌린 거야 똑같이 따라하니까 이렇게 빠르신 거야 끝났어 다음 바통드치 라면 끓여 이제 1분씩이지 1분씩 1분씩 야 라면 먹고 끝내자 라면 먹고 끝내자 그래 라면 먹고 끝내자 1분씩이면 라면 먹을 수 있겠다 나도 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못 먹을 것 같다 이거 우리 아 라면 포기했다 얘 뭐야 라면 포기했어 왜 나가? 쟤 라면 포기했어 안 먹어? 어 왜? 얘도 어디 가? 야 여기 나가면 안 돼 뭐야? 아 너무 더워 나는 먹자 왜? 왜 여기 있는 거야? 거미줄 봐 야 벌레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빨리 불 켜 빨리 불 켜 빨리 불 켜 뭐하는 거 불은 왜 끄고 나간 거야? 자꾸 치고 나가든지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아 불 켜고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아 최고의 콘텐츠다 오케이 1분 끈 야 이거 행운의 임자만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끊었을 때 당첨된 사람은 먹겠다 민규 형 형은 절대 못 먹어 너는 그냥 얘는 그냥 과정일 뿐이야 너는 그냥 라면 끓이는 과정일 뿐이야 야 한 젓갈은 야 한 젓갈은 먹을 거 같다 오 끊는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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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너도 돼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야 돼 우리 지금 아 우리 먹을 생각만 없네 할 건 하자 야 제대로 좀 끓여 내 말 안 들리겠지? 넌 어차피 우리 목소리 안 들리잖아 아 요리 잘하는 거 이미지 아냐? 다 이미지야 쟤 요리 잘하게 무슨 라면만 잘 끓이는 거야 라면 잘 끓여 라면 잘 끓여 라면만 잘 끓이지 이거 딱 한 디노 정도 해서 먹겠다 딱 나다 와 맛있겠다 아니야 형 정도 아니야 라면 세 갠데 야 그래 그래 너 그렇게 순보를 그렇게 하니깐 나야 진짜 얘가 약간 여긴 여긴 아 얘가 야 설마 불어 아 얘가 아 얘가 야 잠깐 내비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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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야 마지막에 마지막 한 번 이러고 있어야지 야 쟤는 얘 언제까지 바운스가 에듀윌이야 에듀윌 이스틴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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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춤을 한 10m 타고 춰는데 이건 모르겠어 에듀윌 에듀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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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잘 끓여주겠어 야 야 야 나 그린다 그린다 둘 다 그린다 아 이거 이거 아 한 번 한 번 흩어져 한 번 흩어져 와 익었다 익었다 한 입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한 번 뒤집어서 한 번 뒤집어서 한 번 아 sytu다 아아아아아 야 조심해 조심해 조금만 조심해 형 다 못 먹어 남쁜 걸 좋아하니까 괜찮아 야 따라해 따라 해 따라야 해 우리 따라야 해 야 진짜 나다 야 한 입 준다 했다 끝났어 이제 야 너무 끝났어 아니야 준다매 난 내가 먹고 남 짤아 시크게 부어버릴 것 어 어 저 사악한 악마 진짜 악마다 아 짱이다 남의 시크게 부어버려 editions 니가 안 하면 내가 진짜 할 것 같아 저게 진짜 인정인 것 같아요 미쳤어 와 이 컨텐츠도 괜찮겠다 야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한 입씩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불 끌까? 불 끌까? 야 버논이 진짜 타이밍 진짜 좋다 야야야 우리 따라 해야 돼 따라 해야 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 짜 안 짜 맛있어 물 좀 넣어 물 좀 넣어 물 좀 넣어 좀만 나 좀만 나 나 짠 거 좋아해 야 우리 컨텐츠를 잊지마 지금 컨텐츠 잊지마 우리 집중해 집중해 따라해 따라해야돼 정환이 형 아니 정환이 형 진짜 김치 먹고 싶었구나 아 니네 김치 먹이려고 하는 거야 형 또 뭐 할 거지 형 차릴 때 김치 사대기 김치 사대기 하지만 진짜 하면 안 돼 그거 제발 제발 아 진짜 제발 김치 사대기 나 나 나 나 나 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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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겠다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아니? 정말 좋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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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야 야 천천히 먹자 천천히 디노야 조금만 먹어 와 진짜 형 얘들아 내 뒤로 먹을 생각을 하지마 양식 어디냐 양식 어디냐 뭐고 있냐 야 쟤 거의 입 너무 크다 진짜 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와 많이 먹은 디노야 우와 야 빨리 따라해 야 이 콘텐츠 이거야 아 지금 봤다 이 따라하는 콘텐츠였지 응 너무 맛있어 1분 지나면 바로 뱉어야 돼 야 체스 패배 찐보다 이게 더 힘든데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막상 끓였는데 막상 끓였는데 배부르네 아니야 배부르지 마 너 배고파 진짜 나 라면 너무 오랜만에 먹거든 아 그래 따라 하자 얘들아 따라해 따라해 민규 못 먹었지 야 이러다 계속 한번 계속 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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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아니야 밥 없나 밥 말하면 없게 아 진짜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좋다 진짜 내 침이랑 같이 지금 삼키고 있어 아니 평소엔 생각도 안 나다가 저런 게 왜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나 나 나 나 괜찮다며 이 형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와 설마 이걸로 던지는 거 아니겠지 야 이런 말 하지마 너가 그래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이 놈은 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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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김치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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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데? 너무 큰데? 형 라면보다 큰데? 형 라면보다 큰데? 맛있는 녀석들 나가가지고 아 맛있게 먹는다 저긴 진짜 한 마따만 먹을 것 같아 김 맛있어?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지 김치 맛있다니까 맛있다 원래 왜 아따라고 라면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라면 먹고 있잖아 야 라면먹고 있어 짜 라면보다 잘 되면 수아 형까지 먹을 수 있어 1분이 이렇게 길었나 원래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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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가지고 야 김치 잘라 먹어 봐 김치 맛있어 어때 수아 형? 와 그 부분 맛있겠다 와 어때 어때 어때? 맛있어 맛있어 귀여워 물 먹고 먹는 라면이 원래 제일 맛있잖아 어 그치 형 지금 다시 물을 끓여놔 어? 쟤랑 우리 또 같이 먹을 수 있잖아 형 팀워크 팀워크 계속 우려먹자 아니지 이제 그림자가 응원하는 거지 빨리 먹으면 좋겠어 파이팅 파이팅 하나 더 넣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준 형 준 형 물 끓이는 거야 물 끓이는 거야 아 끓였어 끓였어 쟤는 쟤만 먹으면 되거든 그게 많이 남았는데? 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맛이 어떱니까? 어떱입니까? mutteromet stitches 이러면 안 돼 rehabiliter 물 하나만 아주 따라 안 해? 나 윤정아는 뭐하는 거야 윤정아는 뭐하는 거야 토 SCA가 지금 뭐하는 거야 그 거지 pty aument the fact 따라해 disrespect enlightening 따라해 따라해 disparate 어떻게 싸우지 쟤도 열심히 안 따라할 것 같은데 아 짚어야지 그 신발 전원을 세고 전원을 세고 하나 더 넣어 나와나와나와나 소스하면 더우면 돼 너 자리를 빨리 돌아가 뭐하는 거야? 야 근데 뒤에까지가 끝이야 맞아 1분씩 돌아가고 끝이야 나는 마지막 1분에 있어 따라야 돼 우리 따라 따라야 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들아 그래도 콘텐츠 끝까지 지키자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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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얘 맛있어 원래 이렇게 짧게 짧게 먹는 게 진짜 맛있어 후시 후시 먹방 하는 게 재밌는 거 같은데 형 형 뭐하냐? 아니야 쟤 김치먹을 따라 한 거야 다들 진짜 난 맛봐서 괜찮아 김치 짱 맛있는데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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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나세요 나가세요 맞아 나가소 이거 끓어야 될 텐데 이거 똑같이 싸라는 거야? 이거 라면 먹는 콘텐츠 아니죠? 약간 그림자 1분 안에 라면 먹기 콘텐츠 아니야? 1분 안에 라면 안 끄기고 계속 먹기 근데 이 콘텐츠 좋은 거 같아 이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냐 그래서 우리 안 따라하는 거야 이제?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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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지 형 타이밍 진짜 좋다 그렇게 타이밍 좋지는 않아 그래? 그렇지 그렇지 우지 꼬들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따라해야 돼 나 파워패스 안 해 어디서 주작이야 자꾸 진짜 안 따라하니? 아우 맛있네요 잠깐 어디서 장난질이요? 아 나 마지막이구만 아 잠깐만 이거 따라해도 되잖아 야 이거 따라해도 되잖아 야 뒤에 천자야 천자야 빨리 천사야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지막이야 쭈욱이 빨리 가 따라하고 빨리 한 입씩 먹고 가야 돼 이리 와 빨리 가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? 먹는 것도 헨동이었어 응 DLC 그림자 baking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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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샘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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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반지석 라면 다시 먹으면 안 되냐?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안 끝났어? 안 끝났어 이제 야 근데 촬영이 끝난 거야 그냥 먹으러 온 거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따라해 따라 그래서 나 지금 소리 들고 있어 아까 내 부탁하면 너무 좋게 잘해 많이 먹었을 때 양보해 주면 안 돼? 안 끝난 거야 오 에이 착한데 빨리 먹어 나 아까 먹었잖아 북에서 눈으로 안 죽여 빨리 좀 넘어가도록 빨리 가 빨리 가 오른손이 안 돼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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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